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수리능력 10초만의 풀이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앞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기본 내용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뒤에서 풀이를 하면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으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작년부터 쭉 보다 보니까 질문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초 수리가 약한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적인 내용들도 넣어놨고요. 문제에서 제가 뒤에서 쭉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10초 만에 풀이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10초 만에 어떻게 푸냐? 사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조심할 게 있어요. 문제를 보고서 해석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겠죠. 문제가 길 수도 있고 또는 문제가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풀이를 하는 데 만큼은 10초가 걸린다 그런 겁니다. 해석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저울법 가중평균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평이라고도 하고요. 저울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저울법이라고 할게요. 제가 만들어낸 거는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건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 걸 갖다 썼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평이라고 하는데 가평균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가평균과 학생들이 이제 오픈 카카오톡 방에 가면은 가평으로 푸세요 라고 할 거예요. 또는 저울법으로 푸세요 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밑에 방법들이 몰기법, 밀기법, 그 다음에 정수법 이런 걸 제가 만들었어요. 말을 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다 단어 자체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건데 여러분들이 가평, 저울법 이 단어를 먼저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가평으로 푸세요. 그럼 뭐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풀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소금물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다 적응하는 걸 알려드리고요. 특히 자료 해석 시간에는 이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듣고 자료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자료 해석을 먼저 듣는 분들은 가중평균 편에 가시면 도대체 이걸 뭐야? 아니 무슨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풀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듣고 가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쫙 건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원리는 우리가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사용법만 알면 되죠. 자 그런데 가평은 사용법만 알면 안 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거죠. 항상 설명하는 거예요. 5%의 맥주하고 5도짜리죠. 소주가 10, 5%짜리 소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섞어요. 이걸 쏘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죠? 전문 영어로 쏘맥 이렇게 부르죠. 쏘맥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친구를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죽인다는 표현이죠? 그렇네요. 쟤를 쟤 보내고 싶어. 그럼 어떡합니까? 소주를 이제 막 들이붓는 거죠. 쟤는 우리 편이야. 쟤는 좀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맥주를 막 들이붓겠죠. 자 그래서 소주는 쫙 넣고 맥주 막 이렇게 넣고 그래가지고 쏘맥을 쫙 말아서 먹으면 맥주 먹는 거죠. 어떤 친구는 쏘맥이 막 90%야. 그래가지고 막 먹으면 막 그냥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자 그럼 내가 소주 쪽으로 농도를 쭉 높이려고 하면 이걸 많이 넣어야겠죠. 그렇겠죠? 자 맥주 쪽으로 많이 넣으면 농도가 맥주 쪽으로 가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농도가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탔는데 6%가 됐다고 해봅시다. 6% 그러면 맥주를 많이 넣었을까요? 소주를 많이 넣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맥주를 많이 넣었겠죠. 이쪽으로 갔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차이가 1이에요. 1. 그죠? 여기까지의 차이가 9가 되겠죠. 9. 그렇겠죠? 자 그러면 물질은 얘를 더 많이 넣은 거죠. 맥주를 더 많이 넣었는데 얼마나 더 많이 넣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넣느냐? 그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9대 1만큼을 넣게 됩니다. 9대 1. 자 소맥을 넣었는데 전체가 1000g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전체가 1000이라고 해봅시다. 전체가 1000이면 자 이게 9대 1로 들어가죠. 9대 1로. 그러니까 맥주하고 소주의 비율은 어떻게 비례비율은 어떻게 하죠? 얘 둘을 더합니다. 그래서 10분의 9. 이게 맥주의 비중이 되는 거고요. 그럼 9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0g 곱하기 10분의 1. 이 100g이 소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주가 되겠죠? 9대 1이니까. 900g. 100g.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저울법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추를 어디나 옮기냐에 따라서 이 무게추에 따라 구람수가 달라지는 거다라고요. 그러면 조심할 게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각종 이상한 자질구리한 데다 이걸 다 쓸 건데 자 여기 농도의 차이의 비가 물질에는 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막 쓰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원리대로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문제들을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푸는 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 맛만 맛빼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맛빼기. 맛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의 소금물과 17%를 섞었어요. 그럼 5%하고 17%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10%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차이가 몇이에요? 5고. 자 여기 차이가 7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소금물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이렇게 비중이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대 5의 비중으로 이 5%와 17%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는 안 읽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멈췄다가 문제를 읽으시고 쭉 풀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해설을 하면 정말 강의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봤다는 가정 하에 풀이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시면 잠깐 스탑 버튼 누르시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보세요. 자 그리고 예습을 하지 마세요.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시는데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퍼센트 차이가 물질은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대 5의 비중으로 들어가는데 전체가 이 10%의 소금물이 600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600g을 어떻게 나눠 갖는 거죠? 얘가 7, 얘가 5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7대 5니까 12분의 7, 여기죠? 비례배분은 얘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쪽이 7, 이쪽이 5다 이렇게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600에다가 곱하기 12분의 7, 이렇게 하면 50이죠? 나누기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350g이 되는 거예요. 뭐가 350g이죠? 얘죠? 얘 5%짜리가. 얘가 7이니까. 그래서 얘가 350g, 얘가 250g. 이렇게 푸른 거예요. 자 이건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건 뒤에 설명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상반기 매출액이 200억이래요. 그리고 총 이익률이 12%입니다. 그렇죠? 자 하반기는 9%예요. 그래서 섞었더니 연매출액이 10%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상반기가 12%입니다. 얘가 상반기라고 해볼게요. 자 하반기가 이렇게 있어요. 하반기는 9%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둘을 섞어요. 소금으로 하고 비슷하죠? 섞으니까 중간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차이가 얼마죠? 1, 여기 차이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매출액은 어떻게 들어갔나? 2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 매출액과 얘 매출액의 비중이 2대 1인데 얘 매출액이 얼마예요? 자 200이에요. 200.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x대 200이 2대 1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곱하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x는 400억이 된다 이거죠. 하반기 매출액은 얼마냐? 자 400억입니다. 자 이거를 푸는 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맛보기만 본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400억이 된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쓰는 거 너무 쉽다. 그런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격자는 80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합격자는 40점입니다. 그죠? 네 봤더니 자 섞었더니 전체 평균이 50점이 됐어요. 그죠? 그럼 여기 차이가 10점 자 여기 차이가 30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1대 3이에요. 1대 3이죠? 그럼 사람 수가 이 1대 3이니까 사람 수는 어떻게 들어가요? 역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 수가 3대 1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3대 얘가 1이다. 그런 얘기고 전체 응시생이 100명이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서 3 더하기 1 4분의 3만큼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4분의 1만큼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불합격자고 얘가 합격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대 1을 넣어주니까 여기서 계산해주면 얘가 얼마예요? 75명 얘가 25명입니다. 자 물어본 게 뭐죠? 합격한 사람이죠? 합격한 사람은 25명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하고 기가 막히네. 이러죠? 그런데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와 여러 가지에 적용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다 쓸 수가 없고 또 일계산이나 속도에서는 이걸 못 써요. 그 이유도 설명을 다 드릴게요.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인데 이 단어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일단 가중치와 관찰값과 평균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런 걸 한번 볼게요. 5%의 소금물하고 17%의 소금물을 섞었죠? 섞습니다. 섞으면 중간값이 나오는 게 그냥 여러분들 관찰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사실은 더 복잡하긴 한데 섞어서 중간값이 나와야 관찰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10%가 나왔죠?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찰값을 섞어서 중간값이 되는 게 평균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아까 소금물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0g이고 얘가 200g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비율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아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가 이 거리의 차가 5죠? 여기에 거리의 차이가 7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리 차가 이때 역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 7대 5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7대 5가 뭐예요? 소금물이었죠. 소금물. 그렇죠? 그럼 얘가 700g이면 얘는 500g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700g과 500g은 500g은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관찰값. 이걸 관찰값이라고 했죠? 이 관찰값은 관찰값은 섞었을 때 중간값이 나와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걸 가중치라고 해요. 자, 가중치는 더해서 전체가 되죠. 그렇죠? 700g하고 500g을 더했을 때 전체가 되어버리죠? 그렇겠죠? 자, 이거를 가중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있는데 이렇게 여계비로 바뀌잖아요. 뭐의 비가 뭐의 여계비로 바뀌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요 때 요걸 조심해야 돼요. 요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 차이가 가중치의 여계비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머릿속에 암기를 하세요.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 여기죠? 여기 여기가 여기가 요렇게 역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 그건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찰값과 평균값을 계산해서 평균의 거리 차이의 비가 가중치의 여계비다 요걸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자, 요 가중평균법 저울법을 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왼쪽에 이쪽 왼쪽이죠? 왼쪽에 관찰값을 작은 걸 써야 돼요. 일단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관찰값을 작은 값을 왼쪽에 넣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무조건 이쪽에 놔야 돼요. 이 가중치가 크고 작고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값이 작은 걸 왼쪽에 놔야 돼요. 그건 이유를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찰값 왼쪽에 한다. 그 다음에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의 비가 뭐다? 가중치의 여계비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관찰값은 섞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중간값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문제에서 요거 한번 볼게요. 상반기 매출액이 12%였고 하반기 매출액이 매출액 이익률이 9%였는데 섞으니까 어떻게 됐죠? 섞으니까 10%가 나왔죠. 그죠? 자, 10% 나왔으니까 섞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관찰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관찰값의 차이의 비 1대 2가 가중치 가중치가 뭐였어요? 매출액이었죠? 자, 매출액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더하면 전체 매출액이 되니까 매출액이 가중치가 되었겠죠? 그렇겠죠? 그게 2대 1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서 또 문제 하나가 뭐였냐면 평균값이었죠? 평균이 80점 40점 섞었더니 50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평균을 섞으니까 중간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관찰값이 되는 거고 관찰값의 차이의 비가 1대 3이죠? 요게 가중치가 뭐였죠? 사람이었죠? 사람 사람 수구야 3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문제를 보면서 알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그냥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이걸 읽어봐야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차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와 10%를 섞었어요. 그러면 8%가 됐다면 얘하고 얘 중에 뭘 많이 넣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5하고 10이 있으니까 8이 됐습니다. 여기 차이가 3 여기 차이가 2죠. 이쪽으로 더 많이 갔죠? 소주하고 맥주를 섞었을 때 소주 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얘를 더 많이 넣었죠. 그렇죠? 그럼 그 많이 넣은 비중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대 3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더 많이 넣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와 10%를 섞었더니 8%의 소맥이 100ml가 됐대요. 그러면 소주와 맥주를 얼마나 넣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5대 10을 섞었더니 8이 됐습니다.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2대 3만큼으로 가중치가 들어가겠죠? 전체가 100입니다. 그렇죠? 100을 이쪽으로 2만큼 이쪽으로 3만큼이에요. 5분의 2 이렇게 비례를 배분하는 거죠. 그러면 40이 맥주 60이 소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뭐하는 건지는 이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봅시다. 5%의 맥주와 10%의 소주를 섞었더니 6%가 됐어요. 항상 관찰값은 낮은 걸 왼쪽에 써야 됩니다. 왼쪽에 그죠? 여기 관찰값이잖아요. 섞었을 때 중간값이 나오는 게 뭐다? 관찰값이다. 이렇게 했죠. 요게 평균이죠. 자, 그럼 얘가 1대 요게 4니까 물질은 4대 1로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많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맥주가 100ml래요. 그러면 100ml대 x가 4대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00은 4x x는 25 이렇게 되겠죠. 소주가 25ml다.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어떤 데에는 평균값을 주고 관찰값을 계산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가중치를 주고 관찰값을 계산하거나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를 지금 분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해져요. 왜 그런지는 한번 봅시다. 자, 8%의 맥주와 그 다음에 20%의 소주가 있어요. 자, 이때는 지금 제가 관찰값을 모르죠. 맥주가 당연히 소주보다 낮죠. 근데 어디 지방에 갔더니 맥주가 45도짜리 맥주가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때는 소주를 어떻게 돼요? 왼쪽에 써야 됩니다. 모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게 8%가 이 20%보다 더 작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A하고 20하고 섞었는데 18이 됐어. 그럼 뭐죠? A는 적어도 20%보다 낮겠죠. 그거를 첫 번째 판정해야 돼요. 이거는 맥주니까 당연히 작다라고 알 수 있지만 문제 내에서는 관찰값이 어떤 게 작은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적당하게 문제 내에서 믹스를 시켜서 뭐가 관찰값이 낮은 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관찰값을 낮은 걸 써야 되는데 다행히도 A%가 낮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A하고 20하고 섞었는데 당연하겠죠. 생각해보면 5%하고 20%를 섞으면 20%를 100% 넣으면 20%를 넘어갈 수는 없죠. 5%를 섞으면 5%보다 낮아질 수는 없죠. 그죠? 농도가 두 갠데 그죠? 맥주하고 소주를 섞는데 맥주만 섞으면 3% 2%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고 소주를 섞어가지고 비율을 만들 때 20%를 초과할 수 값은 이 범위 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A가 20%보다 작다 라고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A하고 20%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18%가 됐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맥주가 이쪽이 100이고 이쪽이 4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죠? 가중치의 비중이 지금 1대 4예요. 그렇죠? 그럼 1대 4가 이렇게 4대 1로 들어가겠죠? 뭐가 4대 1이에요? 뭐가 4대 1.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4대 1이냐면 18에서 A를 뺀 것과 20에서 18을 뺀 이 비중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대 1이다. 그거죠? 자 그럼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18 마이너스 A에다가 이거 대 얘에서 얘를 뺍니다. 2가 되죠? 이게 1대 4다. 이런 식이 성립되죠? 그렇게죠? 그래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4대 1이네요. 4대 1이죠? 이쪽이 4대 1이니까 4대 1이다. 이걸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8은 18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는 1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가 10%가 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네요. 그죠?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가중치를 주고 이 관찰값을 계산하는 건 좀 어려워요. 좀 전에는 관찰값과 평균값을 주고서 가중치를 구하는 게 있었고 이번에는 반대죠?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번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져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자료해석은 이 4번과 5번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4번과 5번 케이스를 꼭 잘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응용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의 맥주 100ml와 10%를 섞으면 몇 퍼센트의 소주가 나왔냐. 이건 뭐죠? 사실 자 가중치를 줬죠. 관찰값을 줬고 뭘 구하는 거죠? 평균을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평균 가중치를 주고 관찰값을 구하거나 관찰값과 평균을 주고 가중치를 구하거나 두 개를 주고 한 개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은 더 복잡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5%의 100ml와 그 다음에 10%의 400ml를 계산해서 얘 X%가 뭐냐를 계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대4인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중치가 1대4니까 이렇게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가죠? 4대1로 들어가. 요 4대1이 뭐예요? 4대1이 얘에서 얘를 뺀 것과 얘에서 얘를 뺀 것의 비율이죠. 그쵸? 자 그럼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X-5 대 10-X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바꿨었다고 해보세요. 10%와 5%를 바꿨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망합니다. 왜냐? 빼기가 잘못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찰값은 낮은 거를 왼쪽에 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평은.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요게 몇 대 몇이냐? 4대 1이다. 그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40 마이너스 4X 이렇게 곱한 겁니다. 요거는 X-5 5가 되겠죠? 넘어가면 5X가 되겠고 45 가 되니까 X는 9%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9%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좀 복잡해져요. 식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비율 그러니까 10에서 5까지 요 5%를 5%를 지금 몇 대 몇으로 나눠가는 거죠? 4 대 1로 나눠가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5% 여기서 여길 뺀 거를 10에서 5를 뺍니다. 그럼 5%를 4 대 1 5분의 4를 그렇게 하면 4%죠? 이쪽으로 4%를 가져가는 거고 이쪽으로 1%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4% 가져가니까 9%가 되겠고 10에서 1% 빼니까 9%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풀 때는 자 이거는 가중치를 주고 관찰값을 줬을 때 평균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뺀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를 이렇게 가중치의 여기에 비로 안분계산한다 이런 거죠. 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관찰값의 차이를 가중치의 여계비로 안분계산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앞에서 우리가 난도를 좀 높인 거예요. 자 이 강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반복하세요. 예제 4번과 5번을 꼭 한 번 스탑하시고 다시 한 번 풀어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가중평균을 쓸 때는 관찰값의 차이의 비가 가중치의 역의 비다라는 걸 머릿속에 바꾸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헷갈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 풀이식을 다 써놨어요. 빨리 푸는 방법에 일반식과 뒤에 소금을 풀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일반식과 다른 풀이법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 다른 풀이법에 이상한 이렇게 무슨 이상한 기호같이 표시를 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뭐냐면 이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봅시다. 이 표가 왜 중요한지 관찰값이 이렇게 있죠? 거리 비가 뭐죠? 관찰값의 차이의 비죠? 이게 이렇게 역으로 들어간 그 식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가중치의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갈 땐 뭐예요? 거리에 비해 역의 비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 값을 주고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잘 판단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가중치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관찰값이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카방이나 이런 데서 막 풀이할 때 막 이렇게 X 표시해가지고 크로스레어 막 푼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 가중치가 되지? 얘가 왜 관찰값이 되지? 자 이런 거를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가중평균을 다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달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런 거예요. A하고 B점이 있는데 사이가 200km라는 거야. 자 그런데 갈 때는 100km로 가고 올 때는 200km로 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200km고 갈 때 200km예요. 올 때도 200km인데 갈 때는 시속을 100km 퍼 아워로 갔어요. 근데 올 때는 200km 퍼 아워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400km를 왔다 갔다 할 때 평균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섞었을 때 평균값이 나오는 게 관찰값이니까 얘하고 얘를 섞으면 평균 속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거리 B라고 하는 우리가 관찰값을 자 뭔지 모르지만 100km하고 자 200km 퍼 아워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그러죠? 둘을 섞으면 중간값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평균이 나올 테니까 자 그런데 이 가중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중치 가중치를 봤더니 누구 뭔가를 더했을 때 총합이 나오는 게 가중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200km로 가고 얘도 200km로 오니까 총 400km니까 더하면 전체가 되네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하면 200으로 한번 놔볼게요. 얘도 200km 가고 얘도 200km를 가니까 가니까 가겠죠? 그러니까 1대1이죠. 가중치가 1대1이니까 이 B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1대1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값의 B가 거리의 B가 1대1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얘에서 얘를 뺍니다. 200에서 100을 뺀 거를 2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죠? 그럼 50이 되겠죠?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이에요. 그럼 평균 성격 얼마예요? 아 150km네. 150km 퍼 아원에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땡입니다. 안 돼요. 어 뭐야? 아까 이렇게 했잖아. 거리비 섞은 거 평균감 맞고 아 가중치 이거 맞잖아. 왜 안 돼? 아 선생님 이거 뭐야? 사기네.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안 되잖아요. 평균 성격은 얼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133.33km 퍼 아워예요. 정답이 이겁니다. 왜 안 됐냐 이거죠. 왜 안 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 공식을 먼저 보면 알 것 같아요. 공식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값의 평균값을 계산하려고 하냐면 속도의 평균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속도를 나눠보면 거리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이죠. 자 그렇죠? 자 우리 가중치 뭐 썼어요? 가중치를 지금 거리를 썼어요. 그렇죠? 거리를 썼습니다. 그렇죠? 가중치를 거리를 썼죠. 200km라고 하는 거리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가중치는 이 공식에서 얘가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값 밑에 있는 분모값이 뭐가 된다? 가중치가 됩니다.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 봅시다. 분모값만 가중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모값만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지금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시간 시간을 가중치로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으로 갈 때 몇 시간 걸리죠? 200km를 100kmh로 가니까 2시간이 걸리고요. 이때는 1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지금 가중치가 2대 1이니까 이게 어떻게 비중으로 들어가요? 이때 이때가 100km고 이쪽이 200kmh죠? 그러니까 1대 2가 돼요. 1대 2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속도 100km를 3분의 1만큼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33.33만큼을 이쪽으로 가니까 133.33kmh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된 거죠. 그렇죠? 분모로 하니까 그래서 항상 가중평균을 쓸 때 절법을 쓸 때는 분모값을 가중치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소금물을 계산하는 건 소금물의 공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식을 몰랐잖아요. 공식을 모르고도 풀었잖아요. 소금물의 공식이 이거예요. 소금을 소금물로 나눈 게 소물이 아니고 소금물이죠? 소금물로 나눈 게 뭐가 되죠? 농도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농도가 뭐였죠? 5%하고 17%를 섞었죠? 그게 뭐예요? 농도잖아요. 농도가 관찰값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가중치가 뭐였어요? 소금물 맞죠? 이렇게 썼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이익을 자, 매출액으로 나눈 게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우리가 뭔지 모르고 썼지만 잘 쓴 거죠? 자, 이걸 섞었죠? 그리고 우리 가중치를 뭘 뒀어요? 매출액을 뒀으니까 잘한 게 맞은 거예요.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사람 수 곱하기 점수를 사람 수로 나눈 거죠? 이게 평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섞었잖아요. 80점, 40점 섞었더니 가중치는 뭘로 썼어요? 사람 수로 썼죠. 그러니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푸는 것만으로도 복잡한데 그걸 계산하는 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 자, 정리하면 분모 값만 가중치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쪽 값이 뭐가 되는 거죠? 관찰 값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퍼센테이지로 나온 값이 관찰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이 뭐다? 관찰 값이다. 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이거 다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다 지금 설명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관찰 값이 뭐고 가중치가 뭐고 평균이 뭐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울법에 대한 정상적 풀이법 자, 이것도 풀 수 있고 증가율도 풀 수 있고 소금물도 풀 수 있고 거속씨도 풀 수 있고 자료해석도 풀 수 있고 5만 가지 잡스러운 걸 다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관찰 값으로 쓸 수 있는지 가중치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